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진통제가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진통제 허가로는 무려 20년 만에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이기도 하죠. 사진에 보이는 전화백스라는 제품명의 진통제는 수지트리진이라는 화학물질인데 어디에 어떻게 작동하길래 새로운 진통제라고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상황 중 하나는 급성 및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유명한 두통치통 생리통은 물론이고 관절과 근육을 비롯해 통증은 신경이 분포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하며 특히 수술과 같은 거대한 침습적 처치 이후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약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상처나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소거해 약효가 작용하는 동안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 약 중 해열제와 진통제는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달고 사는 반려약품 수준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진통제는 단순히 신경작용을 억제하면 될 것 같지만 복잡한 우리 몸의 구조와 신경전달체계를 떠올린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진통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호되어 왔으며 현재도 인간에게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는 아편에서 유래되는 물질과 유사 구조체들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들어본 적 있을 유명한 물질이자 아편의 근본인 모르핀 그리고 모르핀 구조를 제어에 탄생한 합성약품이자 엄청난 효과를 갖지만 그만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펜타닐 이들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금 더 무난한 오피오이드 유사 약물인 트라마돌 등이 해당합니다. 오피오이드만큼 유명한 약물의 종류로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 진통 물질도 많습니다. 코르티손이나 프레드니솔론 그리고 베타메타손 등은 널리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품이죠. 이보다 흔히 쓰이며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의외의 문제점도 많은 진통약품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엔세이드라 부르는 종류입니다. 나프록센이나 멜록시캄과 같이 약간은 낯선 이름도 있지만 그 유명한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클로펜악 등이 모두 엔세이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통제들은 나름의 문제 역시 포함하는데 오피오이드는 우리가 예상했듯 중독성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며 스테로이드 물질들은 인체에 내성을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내성도 중독성도 유발하지 않는 엔세이드의 경우 간대사를 통해 약효를 보이기 시작하기에 술 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간과 신장 독성을 일으켜 오히려 위험한 상황도 흔히 발생합니다. 결국 진통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통효과가 뛰어나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부작용으로 고려될 중독성이나 내성유발 유무 그리고 다소의 독성을 함께 고려해야겠죠. 최우선 지표인 진통효과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폭발물 세기의 기준 단위는 TNT 독성물질 기준은 청산가리인 것처럼 진통제 세기 비교 기준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근본 약물인 모르핀을 척도로 삼게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스피리는 시판되는 진통제 중 최약체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물명으로는 아세트 살리실산에 해당하며 학교에서 합성실험을 해본 학생들도 많겠죠. 이들은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에 작용하는데 줄여서 콕스라 부르는 이 요소는 앞으로 진통제 표적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가 됩니다. 아스피린이 0.003모르핀 파워라면 이보다는 강력한 다른 약이 바로 파라세타몰입니다.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스피린보다 강력하지만 재미있게도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약물이기도 합니다. 흔히 부르펜 시럽 등으로 유명한 이부프로펜은 이들보다 강력한 진통효과를 보입니다. 아스피린보다 10배 강하다 볼 수 있는데 만약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중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부프로펜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후로도 여러 진통제들이 점점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약 100배가량 강한 진통효과를 갖습니다. 펜타닐 역시 정확한 작동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통제 개발 방식은 더욱 강력한 효과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모르핀보다 헤로인은 2배나 더 강력하며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에 달합니다. 코끼리 등 대형 동물 마취제로 사용한다 소개했던 카르펜타닐은 모르핀의 만 배 수준일 정도로 진통효과를 높여 투여량을 줄이고 이로부터 독성이나 중독효과를 최소화시키려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지만 당연히 진통효과가 높다는 것은 인체 기능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독성과 위험성도 함께 상승합니다. 정상적인 용법을 통해 올바른 투여 대상자에게만 사용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오락약물로 사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펜타닐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상의하기 시작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진통제 작동 방식과 루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새로운 진통제의 작동 위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감각의 한 종류인 만큼 특정 부위에서 시작되는 자극이 신경계를 통해 뇌로 이동하며 인식됩니다. 결국 우리는 환부에서 시작해 신경세포와 중추신경계 나아가 뇌에 작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투여해 통증과 고통을 봉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종류의 진통제는 인체 전반에 대한 제어뿐만 아니라 환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첫 단계부터 자극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하지만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야기한 타이레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본다면 화물명은 파라아세틸아미노페놀에 해당합니다. 파라는 육각형의 벤젠고리 구조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위치에 다른 구조가 결합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벤젠고리에 수산화 작용기가 붙은 형태의 기본 분자를 페놀이라 부르며 반대쪽의 질소구조인 아미노와 뒤이어 두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아세틸 작용기가 결합한 모습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약의 관용적 명칭인 파라세타몰은 조금 더 간략히 화학 구조를 표현한 일종의 별칭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름인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물질이 제품 중 하나인 타이레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라세타몰은 체내에서 간대사를 통해 파라아미노페놀로 대사됩니다. 파라아미노페놀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자 염증 반응의 핵심인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 등과 결합해 중간체를 이루며 이 물질이 신경세포의 채널에 작용해 통증 전파를 막게 됩니다. 결국 음주로 인해 간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독성 중간체가 정상 활용되지 못한다면 약효와 독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작용하는 약을 대략적으로만 구분해도 상처 부위에는 엔세이드와 오피오이드 모두가 활용될 수 있으며 신경세포의 분극을 방지하는 데 국소마취제들이 사용됩니다. 이후 시상 그리고 대뇌피질까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오피오이드 물질이며 오피오이드가 강력한 진통제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작동기작 중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수지트리지는 어디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줄까요? 2024년까지 진행된 임상연구에서 수지트리진을 사용했을 때 통증 평가에 사용되는 표준 숫자 척도상 7로부터 4로 통증이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4는 약간 불편한 수준이며 7은 일상생활에 집중이 어려운 심각한 통증의 시작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물질인 하이드로코동과 파라세타몰의 혼합 약재가 보이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으니 진통효과 자체는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지트리진이 관심받은 것은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수준의 통증 억제임에도 중독이나 향정신성 영향을 주는 진정 효과가 없고 과다 복용에서 유발되는 극독성 위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오피오이드에 대한 대안으로 20년 만에 FDA에서 승인한 최초의 진통제가 된 것입니다. 수지트리진의 작동 위치는 신경세포의 이온 채널입니다. 그것도 많은 국소 마취제와는 달리 전압개폐형 소듐 채널 1.8회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소듐 채널을 닫아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뇌의 통증신호 자체를 감소시키는 오피오이드와 원리는 다르지만 효과가 비슷하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입니다. 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만큼 이를 손상시키면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살충제나 제초제 그리고 신경가스들이 모두 신경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통증을 비롯해 원치 않는 정보의 전달을 가장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겠죠. 신경세포가 전기신호를 만드는 원리는 신경세포 내 외부에 다른 농도로 분리되어 있던 소듐이나 포타슘 그리고 칼슘과 같은 작은 양이온을 채널을 통해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채널은 상시 열려있는 종류도 있지만 선택적 제어를 위해 전압개폐형이나 특정 물질이 결합하며 작동하는 리간드개폐형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어되는 형태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갖습니다. 소듐 이온 통로는 전압센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막전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하전된 아미노산 잔기로 이루어집니다. 염증 반응 등으로 부상 부위에서 통각 수용기가 반응하면 막전위 변화가 감지되어 센서 구조가 변형됩니다. 캡사이신이나 열, 산성 조건과 같은 화학적 환경 역시 이온 채널을 조절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이온 채널이 각자의 위치에 분포한다는 것인데 전압개폐형 소듀 미온 채널은 무려 10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1.1부터 1.9까지의 채널은 각각 문제시 유발되는 질환이나 현상이 알려져 있는데 전압엑스는 이 중 통증과 관련된 1.8채널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압엑스는 하늘색의 알약으로 구강 섭취가 가능한 형태이며 VX50라 쓰여 있습니다. 50는 50mg의 용량을 의미하고 앞에 VX는 제조사인 VERTECS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수지트리지는 VX548이라는 물질명으로 불렸는데 1.8채널을 막아 소듀 미온이 유입되어 통증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선택적으로 차단합니다. 1.8채널에 주목한 이유는 다양한 소듀 채널들이 통증에 함께 관여하지만 1.8채널은 뇌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종류이기 때문에 쾌감이나 감각 경로의 변화를 촉발시키지 않으며 현기증을 비롯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기분을 개선하는 보파민 방출 뇌 수용체에 결합해 의존성을 유발하게 되며 위장관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도 결합해 변비를 유발합니다. 복용량이 높아지면 호흡장애와 사망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지트리지는 뇌가 아닌 말초신경계에 부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독이나 사망 위험성이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통제가 됩니다. 통증 완화는 중요한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듯 싶지만 의외로 지난 30년간 개발된 진통제 신약은 매우 적습니다. 30년간 단 3종류 정도만이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편두통 해소를 위한 항체 진통제입니다. CGRP라 불리는 물질은 탈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를 의미합니다. CGRP는 신경 말달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며 혈관 확장, 통증 신호 전달 강화, 염증 반응 촉진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편두통 환자에게서는 발작 시 CGR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로 인해 3차 신경계의 과활성화와 뇌혈관 확장이 발생해 통증이 계속됩니다. 아마 편두통을 앓을 때 왠지 뇌혈관이 팽창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정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증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을 잡아내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했고 그것이 항CGRP 항체 진통제입니다. 또 다른 진통제는 셀렉콕시브와 같은 선택적인 콕스2 억제 물질입니다. 콕스가 중요한 진통제 작용 기작이라 소개했듯 콕스1과 콕스2의 두 종류가 주 대상이 됩니다. 콕스1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거나 무작위로 작용하는 진통제 종류들을 들여다보면 익숙한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아스피린, 나프록센, 이브프로펜 등이죠. 하지만 이보다 콕스2에 더욱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진통제도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콕스1은 위 점막 보호나 혈소판 응집, 신장 기능 유지와 같은 생리적 기능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 항응고나 위장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콕스2는 주로 염증이 있을 때 유도되어 염증과 통증을 매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에 생성하는 작용이어서 위장관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장기 사용 시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셀렉콕시브와 같은 일부 약물은 허가되었지만 다른 많은 콕스2 저해제는 심혈관 안전 문제로 시장에서 사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복성 생명체액에서 추출된 약으로는 원뿔고 등 독에서 얻어진 지코노타이드가 대표적입니다. 구조부터 아름다운 펩타이드 화합물인데 칼슘 통로 차단 기능이 있어 척수에 주입되는 방식으로 통증 차단에 사용됩니다. 진통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자원 투자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이 더욱 큰 수익이 되기에 진통제 개발은 무시받던 분야에서 신규 진통제가 등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 역시 신경세포의 소듐 채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리도카인은 바르거나 주사하기만 하지 먹진 않을까요? 문제는 리도카인은 매우 효과적인 국소마취제이지만 뇌 기능에 필수적인 소듐 채널들과 심장근육의 1.5채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강 섭취하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알약 형태로 전신 투여할 수 없습니다. 수지트리진의 1.8채널 선택적 작용이 혁신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초신경에만 작용하는 진통제라는 것이죠. 다양한 소듐 채널이 통증에 연관된 만큼 선택적 활용을 목표하는 연구들은 21세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건으로 2006년 파키스탄 북부에서 소듐 1.7채널에 변이가 있는 세 가족에 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전체가 통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무통증을 보였는데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1.7채널 차단으로 완벽한 통증 차단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양리학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임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죠. 소듐 채널을 통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개발은 가속되기 시작했지만 실패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빠이자의 후보물질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시험에서 최종 실패했고 바이오젠의 후보물질인 빅소트리진에 대한 후기 단계 시험은 2022년 중단됩니다. 하지만 수지트리진의 성공은 1.8채널을 목표한 새로운 연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라티고 바이오 세라퓨틱스는 작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1.8채널 차단제인 ltg001에 대한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외 여러 물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재미있게도 수지트리진을 포함해 모두 트라이플로우론 메틸 작용기를 보유하고 있죠. 이처럼 구조적 특이성을 기반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도구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신략 개발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여러 약물 후보군들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통제 분야가 소위 상업적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더욱 간단하고 직관적인 도구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머지않아 다시금 비중독성 선택적 진통제 탄생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소듐 1.8채널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FDA에 승인되었습니다. 소듐 이온 채널은 의외로 매우 다양하며 무통증이나 과민성을 비롯한 증상과 연관되기에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이제껏 진통제는 상업적 가성비가 좋지 않아 버려진 연구 분야였으며 이번 승인은 최초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이자 20년 만에 신규 진통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머신러닝 등 다양한 도움을 통해 다시금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진통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